오늘 프라타 퍼레이드에요 김포 롯데몰이에요 아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라서 퍼레이드 한거에요? 네 브라스톤 팬 여러분들께 한마디만 해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새롭게 개인기를 하나 개발했다고 해서 보러 왔어요 네 못생겨질 수 있어요 1초만에 못생겨지는 마법을 한번 기대해봐도 될까요?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네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1초만에 못생겨지는 마법이었습니다 짠 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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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하나, 둘, 셋! 웨이딩 크리스마스! 페이스북 페이지, 유튜브 채널 모두 불화송입니다. 좋아요랑 구독도 해주세요.